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일반에 처음 공개한 뒤 열악한 북한인권실태를 전세계에 알리려 영문판을 만들었고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도 배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영문판 보고서에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실 감찰에 이어 통일부 담당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최초 공개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봤습니다. 북한 주민이 당한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가혹 행위를 하체 운동을 의미하는 100스쿼트로 표현했다 최종본에서 수정했습니다. 북한 기관의 영문 명칭도 틀렸는데 조선노동당의 영문 명칭인 코리안 워커스 파티 대신 영국 노동당을 의미하는 레이버 파티가 사용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걷어가는 토지세를 5천원에서 만원이라며 한국 원화 단위로 잘못 썼다가 북한 원화로 고쳤는데 화폐 가치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 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실제로 나라의 국격과 직결되어 있고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는 국내외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려고 영문판을 만들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식 검수를 받은 최종본을 지난 7월 발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